자, 중급 과정 응용편으로 사과 그리기를 먼저 하겠습니다. 사과에 대한 특징이 구다. 구다 라고 하기에는 정확하게 모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. 구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과일일 때 주로 보여지는 특징이 형태이구요. 사과는 위쪽이 상단 부분이 조금 더 발달했구요. 하단부는 여기서 꽃이 나는 하단부는 조금 좁죠. 좁아지고 상단 부분에서 좀 넓은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페인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꼬다리가 나와 있는게 사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과의 특징이 이러는데 대개 사과의 모양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과의 특징적인 모양을 이해하는게 좋겠습니다. 동그란 경우는 약간 배나 다른 과일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사과를 그리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 보여드렸던 구와 정육면체 육면체 원기둥 이것에 대한 차이들을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물은 자연물은 되게 정확하게 주어진 형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사물을 보고 훈련할 때도 조금 더 특징을 큰 특징만 이해하고 조금 더 질감이나 형태 질감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생각을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정 unvo' 정 unvo' 정 unvo'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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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사과 그릴때 하고 평상시에 기초 과정에서 사과를 많이 그렸을텐데 그때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게 아까 지우개 쓸 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우개가 지우는 용도다 라는게 아니라 색을 만들거나 색을 던지거나 색을 색으로 색을 입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들을 다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사과는 이것을 잘 착각 해 가지고 까만 점으로 생각하는데 하얀 점이 있습니다 사과의 모양에 따라 품종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드로잉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기초고 가장 기초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 자세히 보면은 또 어느 어떤 특정한 그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수박같이 이렇게 뚜렷한 모양도 있겠지만 그런 모양도 갖춰진 것도 있겠지만은 특유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가면서 색깔의 차이를 이용하는게 좋겠습니다 색깔의 차이를 이용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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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